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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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표시가 됐어요. 12월 4일 끝난 게. 그것도 나는 실소.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럼 여기 이리 오느라 그것부터 시작하겄습니다. 날짜 체크해갖고자. 그것도 나는 실소까지 갔네. 다 같이 갈게요. 이리 오느라 업고 놀자 시작. 이리 오느라 업고 놀자 이리 오느라 업고 놀자 이리 오느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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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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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사랑이로구나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이로다 아하메도 내 사랑아 아하메도 내 사랑아 아하메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둥글둥글수박 둥글둥글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팩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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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르르르 부어 따르르르르르 부어 신은 발라버리고 신은 발라버리고 붉은점 움푹 떠 붉은점 움푹 떠 방간친수로 먹으랴느냐 두번째 박에서 방간친수로 먹으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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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냉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귤이 열두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요 냉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병이 그 다음 장단의 세번째 박에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냉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이렇게 시작 냉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을 그 다음에 사탕이가 또 중요하겠죠 사탕을 때 사는 네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요 묵게 사탕의 해와 당을 수랴 사탕의 해와당을 수랴 사탕의 해와 당을 수랴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푬도 worldly Knox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그러면 니 무엇 먹으랴느냐 그게 맞죠? 그러면 니 무엇 먹으랴느냐 그러면 니 무엇 먹으랴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 당동지 당동지 지루고거지허니 지루고거지허니 외가지 단참에 그 외도 열두번째 박에서 나와서 그 다음 박으로 끓고 가는거에요. 당동지 지루고거지허니 왜 가지 단참에 먹으랴느냐 당동지 지루고거지허니 왜 가지 단참에 먹으랴느냐 당동지 지루고거지허니 왜 가지 단참에 먹으랴느냐 당동지 지루고 당동지 지루고 당동지 지루고 지금 털털케 살고 시작 지금 털털케 살고 작은 이도령 서는 데 먹으랴느냐 저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아장아장 걸어라 걸어라 아장아장 걸어라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털을 보자 걷는 털을 보자 빵긋 웃어라 빵긋 웃어라 빵이 원래 두번째 박에서 나오면 쉬워요 첫번째 박에서 나오면 더 길어져야죠 빵긋 해도 되고 빵긋 웃어라 입속을 보자 그러니까 한 박을 먹고 나오면 짧아질 것이고 저기 한 박자 반이 될 것이고 첫 박에서 시작을 하면 두 박자 반이 되어야 하니까 길어지죠 빵긋 해도 되고 빵긋 해도 되는 거예요 시작 빵긋 웃어라 입속을 보자 그런데 빵긋 웃어라 하면 틀려요 그렇게 해버리면 박자가 모자르죠 그렇게 짧게 할 거면 앞에서 잘라 먹어야 돼요 한 박자를 빵긋 이렇게 해야 되고 빵긋 하려면 앞에서 한 박을 먹어버려야 됩니다 보내버리고 해야 되는 거죠 빵긋 웃어라 입속을 보자 하시던지 빵긋 웃어라 입속을 보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혼선이 다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끝에서 다 맞아버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먼저 나와나 늦고 나와나 끝에서 다 통일되게 돼 있어서 빵긋 웃어라 빵긋 해도 끝에서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대로 가시는 거예요 호흡이 내가 거기서 한 박을 먹고 나와야겠다 화면 한 박을 먹고 나오시고 나는 그냥 처음부터 아주 표준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 빵긋 웃어라 입속을 보자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전자로 하시겠습니까? 빵긋 웃어라 빵긋 웃어라 빵긋 웃어라 빵긋 웃어라 입속을 보자 아하멘 내 사랑아 아멘 아멘 내 사랑아 근데 저기서 저기서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들자면 아장 아장 고르라 건넌 대룰 보자 뒤에 쉼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보자 빵 끄두 뒤에 쉼표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것이 편할지 택하세요 아장 아장 걸어라 건넌 대룰 보자 방긋 웃어라 입속을 보자 이건 회원님들이 택한 것이고요 이제 또 저거 하는 식으로 하면 아장 아장 고르라 건넌 대룰 보자 빵 끄워둬 서라 입속을 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숨을 한 박자를 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숨구녁이 앞에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택하셔야 돼요 보자 빵 숨도 가뜩이나 없어 뒤에 숨표도 하나도 없고 보자 빵 하면서 길게 또 빼기도 해 그러면은 그게 숨이 다 떨어지네요 사실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자 빵 보자 빵 꺼두서라 입술 보자 하는 것이 사실은 숨쉬기에도 좋고 리드미칼합니다 네 단지 오리지널리티로 하려면은 사실은 빵 끝이 맞죠 근데 숨을 숨구녁이 한나도 없어 뒤에 여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도 전부 박자가 차 있어요 하나도 숨표가 없어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빵 끝 웃어라 입속을 보자 그리고 웃어라 입속을 보자 사이에도 숨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두 장단이 빡 맞물려서 그렇게 돌아가면 조금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야 돼요 다 재밌네 전자도 괜찮고 전자도 괜찮고 네 그래서 하시 그래도 길게 하시겠습니까 빵 끝으로 하세요 하하하하 빵 끝으로 하세요 하하하하 그동안 해왔던 거 그냥 그대로 가야죠 그게 빵 끝이 그동안 다른 먼저 하셨던 분 그대로 네 먼저 하셨던 회원님들은 빵이 길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를 쉬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야죠 오천통이라면 오천통이라면 더 멋지겠네요 아 그렇게 따라가야죠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갈게요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시작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빵 빵 꼬두서라 입속을 보자 자 한 박 먹고 하는 연습을 충실합시다 그러면 그게 참 더 멋있어요 빵 시작 빵 다시 시작 빵 아니죠 하나 쉬고 빵 꼬두서라 입속을 보자 다시요 빵 꼬두서라 입속을 보자 다시요 빵 꼬두서라 꼬두서라 입속을 보자 빵 꼬두서라 입속을 보자 빵 꼬두서라 입속을 보자 다시 빵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아장아장 걸어라 건넌 대를 보자 빵 꼬두서라 입속을 보자 같이 해요 시작 아장아장 걸어라 건넌 대를 보자 빵 꼬두서라 입속을 보자 빵 아주 우리 저기 뭐냐 정혜님이 뚜두리님이 아주 그냥 통쾌하게 여기로 한 번 쾅 쎄리네요 그렇습니다 주먹으로 한 번 빵 쎄려주세요 다시 갈게요 아장아장 걸어라 건넌 대를 보자 빵 꼬두서라 입속을 보자 다시 몇 번을 더 해봅시다요 아장아장 걸어라 건넌 대를 보자 빵 꼬두서라 입속을 보자 아하 매도 대 사랑아 아하 매도 대 사랑아 좋습니다 어디까지 배우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실소 어디에 나는 실소입니까? 그것도 나는 실소 이상하다 그것도 나는 실소가 많은데 사방간대가 몇 개가 나오는데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안간 실소 다음에 그것도 안간 실수로 먹으래요 그냥 처음부터 하십시오 중중머리 처음부터 네 중중머리 처음부터 해요 아니 시간이 된다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예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면 안간 실수 안간 실수 어 그러면 귤병사탕 해와당을 주랴 하고서 거기까지 했구만요 귤병사탕 그 전에 그 전에 그것은 먹으랬냐고 대해야돼요 하다 그러면 얼메한 것이 아니구만 그럼 내가 해보랴 이리 오너라 헙고 놀자 시작 이리 오너라 헙고 놀자 그렇죠 이리 오너라 헙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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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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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여기서도 앞에 거에 앞에 말에 닥센트를 줘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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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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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이히히히 내 사랑이로다 이히히히 내 사랑이로다 이히히히 내 사랑이로다 아하메 돈 내 사랑아 아하메 돈 내 사랑아 그렇죠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동글동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동글동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종을 따르르르르르르 부어 강릉 백종을 따르르르르 부어 따르르르르르르르르 부어 당근 백청을 따르르 부어 신은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떠 신은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떠 반간진 수로 먹으랴느냐 두 번째 빵 반간진 수로 먹으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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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것도 난 흔실소 아니 그것도 난 흔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을 병사탕 열두 번째 빵에서 포도를 주랴 귤을 병 이렇게 가야되요 시작 포도를 주랴 귤을 병사탕 사탕 사탕 해와 당 흔 사탕 해와 당 흔 흔 사탕 사탕 해와 당 흔 흔 흔 사탕 요 5 4 락 открыв 게 왜 가지시나 당도 흥디치로 번지하니 왜 가지탄 참에 먹으랴느냐 지금 털털케 살고 지금 털털케 살고 작은 이도령 서는 데 먹으랴느냐 작은 이도령 서는 데 먹으랴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 아장 걸어라 건넌 태를 보자 아장 아장 걸어라 건넌 태를 보자 아장, 아장 아장 떨어뜨려 아장, 아장 걸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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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 아장 걸어라 아장, 아장 걸어라 Flex 걷는 패를 보자 빵! 끝 웃어라 입 속을 보자 빵! 끝 웃어라 입 속을 보자 아하메도 내 사랑아 아하메도 내 사랑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 더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좋아요. 업고 놀자. 업고 놀자. 그렇죠. 그렇게.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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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그건 내 사랑이지.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이히 내 사랑이로다. 이히 내 사랑이로다. 아하 매도 내 사랑아. 아하 매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동글동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동글동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륵 부어.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 부어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 부어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 부어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더 단단진수로 먹으랴느냐 두번째 빵 단단진수로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냉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 해와 당을 주랴 냉도를 주랴 냉도 냉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냉도를 주랴 냉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시작 냉도를 주랴 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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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랴 그러면 니 무엇 먹으랴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당동지 치룩어지거니 왜 가지탄 참회 먹으랴느냐 열두번째 박 왜 가지탄 참회 먹으랴느냐 지금 털털게 살고 작은 이 도령 서는데 먹으랴느냐 작은 이 도령 서는데 먹으랴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느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건넌태를 보자 아장아장 아장 아니고 아장아장 아장아장 굿굿굿 아장아장 걸어라 시작 아장아장 아장 아니고 아장 아장 아장아장 걸어라 건넌태를 보자 빵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뱅! 뱅! 그 눈소라기 속을 보자 아하매돈데 사랑아 아하매돈데 사랑아 여기서 붙여서잉! 아하장아장 걸어라 건넌 대류를 보자 뱅! 그 눈소라기 속을 보자 시작! 아하장아장 걸어라 건넌 대류를 보자 뱅! 그 눈소라기 속을 보자 아하매돈데 사랑아 이제 거기가 잘 넘어가게 됐네요 스무드하게 잘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아하장아장 걸어라 건넌 대류를 보자 뱅! 거기는 아주 부드럽게 관절이 잘려졌어요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다음주에 그 뒤에 둥둥둥 내농 보내서 사랑가도 맺음을 하십시다요 오늘은 탈무드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좀 저기요 하시지요 인사를 좀 잡으시죠 손님들 사세요 네 공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